오늘 홍콩 노포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여기 홍콩의 라이치곡에 있는 굉장히 맛있는 국수집을 한번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ㅎㅎㅎㅎ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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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마이신 면이 들어왔구요 그리고 여기 유부같은 고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 곱창입니다. 그리고 뭐 파하고 그 다음에 부추가 조금 들어갔구요. 그리고 계란 청판도 시켰습니다. 되게 싫어합니다. 진짜 좋지? 감사합니다.